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대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있었어요. 첫 강이. 평화방송 봐. 첫 강이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 첫 강이 보세요.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한다.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하룻밤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서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서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서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걸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찰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해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누워서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 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1년 이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할머니들 안양의 시립수영장 있죠?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수영장 2만 7천 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3만 3천 원에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 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오늘 은행에 들러 가서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 모기지로 나면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예요.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점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 한 3번 왔다 갔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 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가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가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죄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근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 엽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달려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서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예요.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면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꼴가닥 운동을 나는 하고 싶어요.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체조 좋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야돼? 안 잘 보야돼? 그렇죠? 그럼 평일미사, 주일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베어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을 갖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두 번째.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신,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서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서 어떻게 해? 우리는 눈 붙여서 돈 모으면 어떻게 해?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의 병원 짓는 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서 주부 접기,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깎우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서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세요. 나이가 한 75대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서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화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그만한다. 섹스피의 리어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 95, 96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을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요하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서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그런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4,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이를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주위에.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장애자. 거기 가서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나이가 96,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 하면 자식의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자, 뭐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짝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 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내 관둬라. 이래고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하면 지난 천년은 지난 백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백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십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십년은 어떻게? 지난 일 년에 변한 것처럼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안은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가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해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몰로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이때 배움은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상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 놈은 눈이 나빠지지.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 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왔고 엄마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 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그런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아 그 이쁘잖아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북궁 경북궁 자 전철 타면 전철 위 꽁짜야 꽁짜 아니야. 꽁짜죠? 경북궁 윗장료 꽁짜야 꽁짜 아니야. 꽁짜죠? 꽁짜예요. 65세 넘으면 자 보세요.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사 들고 가자. 가문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데 가봐. 얼마나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야.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북궁 오늘은 우리 경북궁 가자. 텅북궁 가서 하루 점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도 가고 다음 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 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에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휴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북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북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려 손자 용돈 달려 거기다 주지 친구 좋은 친구 이 라면 뭐 저기 뭐야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째 학교를 졸업해야지 장역증을 주고 안 다니면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환자들이 어제도 암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 나는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환자들 보니까 암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매님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음을 하느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치료 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니까 내가 여기 평창에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의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요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보면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면 빵긋빵긋 웃었대요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요 안 아프더래요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달을 위하여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전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해? 어린 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천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글 그리고 간회와는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북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북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또 여성 교육센터 가보면 강자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해 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 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새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 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하루 밤 20만원 30만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서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서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서 거의 100만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걸 사다 줬어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걸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줘면 좋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애인홍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애인홍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고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이 오기와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고운 옷 입고 딱 성당 갈 때 고얀 예쁜 한복 딱 입고 성당 갔다 오고 딱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 하면 딱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아니라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게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딱 그냥 정말로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먹이고 매일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갑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아홉 번째 신앙 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이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인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나모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열 번째 열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했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염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면 하느님 성모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해라? 운동해라 뭐해라? 공사해라 뭐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까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서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 막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해놓으면 며느리 며느리 지나가면 나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와서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송이 따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랬어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 질 때 능평상당에서 집 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백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 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에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몸이 현찰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해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누워서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 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1년 이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안양의 그 시립수영장 있죠? 네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수영장 2만 7천 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3만 3천 원에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 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오늘 은행에 들러 가서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목이지론 하면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예요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점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현형의 S라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는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 한 3번 왔다 갔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한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근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 엽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3번씩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 타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달려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서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예요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면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딱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체조 좋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봐야 돼 안 잘 봐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베어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을 갖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1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두 번째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신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 먹을 만큼 다 얻어 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서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서 어떻게 해? 우리는 눈 붙여서 돈 모으면 어떻게 해?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서 주부 접기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깎우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서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대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서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화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공사활동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따리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리어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 95, 96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을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요하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서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그런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4,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이를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이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이를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동방재활원 있었어요 그 중증장애자 거기서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거의 100살 됐을 텐데 한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자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일해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요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내 관둬라 이래고 그냥 짜증을 자꾸 배워 무식해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하면 지난 천년은 지난 백년에 빨라 만큼 변해요 지난 백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십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십년은 어떻게 지난 일년에 변한 것처럼 지금은 삼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우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가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머러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이때 배움은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상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 시력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 놈은 눈이 나빠지지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산 안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왔고 엄마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 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그런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아 그 이쁘다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이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경복궁 전철 타면 전철 위 꽁짜야 꽁짜 아니야 꽁짜죠 경복궁 윗장료 꽁짜야 꽁짜 아니야 꽁짜죠 꽁짜예요 65세 넘으면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사 들고 가자 가면은요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종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야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잖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통풍과 가서 하루 전신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도 가고 다음 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 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에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네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친구 좋은 친구 이 라면 뭐 저기 뭐야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째 학교를 졸업해야지 장역증을 주고 안 다니면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환자들이 어제도 암환자 몇 분이 미사참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환자들 보니까 아예 암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매님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음을 하느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치료 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니까 내가 여기 평창에 생태 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의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요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요 안 아프더래요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우 요즘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달을 위협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백 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1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음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목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글 그리고 간회화는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북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북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해 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소용없다 난 늙었으니까 부귀 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새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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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가지고 더 화가 나면 더 어깃장을 놓죠?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가자 그러면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달에 이번에 5월달에 우리 둘째 형님의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하루 밤 20만원 30만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서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서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서 거의 100만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걸 사다 줬어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줘야지 좋다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애인홍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애인홍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고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이 오기와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고운 옷 입고 딱 성당 갈 때 고얀 예쁜 한복 딱 입고 성당 갔다 오고 딱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 하면 딱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에 아 이탈리아 아니라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딱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매기고 매일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갑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어서 건강이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아홉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이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인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나모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선생님들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열 번째 열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했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염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는 하느님 성모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나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 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해라? 운동해라 뭐해라? 공사해라 뭐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친구가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까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서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며느리 며느리 지나가면 나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가서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소백산 송이 따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너무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 질 때 능평성당에서 집 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에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